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국GM노조가 임금 인상과 미래사업 계획 제시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적자가 쌓인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줄 수 없으며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게 닫힌 출입문. 작업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공장 내부는 적막감이 감도입니다. 한국GM노조가 사흘간의 전면 파업에 들어간 현장입니다.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가 2002년 미국 제너럴모터스에 인수된 이후 첫 전면 파업입니다. 파업에 나선 조합원은 부평 1, 2공장과 창원공장을 포함해 8천여 명. 한국GM노조는 기본급 5.65% 인상, 통상임금 250% 규모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평 2공장 생산 물량 확보와 중장기 사업 계획, 창원공장 엔진 생산 등에 대한 확약을 요구했습니다. 신차를 배정하지 않으면 2022년 공장 폐쇄와 정리 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측은 노조가 사흘간 파업을 하면 앞선 부분 파업까지 포함해 1만 대가량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지난 5년간 4조 원대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익이 날 때까지는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미국 본사에서 노조 파업 시 추가 배정 생산 물량을 다른 나라로 넘길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추석이 끝난 후 파업 수위와 방법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지수입니다. 음식 배달 대행업체 요기요의 배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적법한 처우를 해달라며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지휘 감독을 받았으니 근로자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임금도 지급해달라는 겁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음식 배달업체 요기요의 배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 체결과 채불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달원들은 회사가 처음에 제시했던 시급을 멋대로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1만 1,500원 식사시간 1시간 유급으로 일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곳에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카톡으로 천원 임금 깎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들은 출퇴근과 식사시간 관리 등 명백한 지휘 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였지만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주유 야간 수당 등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배달기사들에게는 자신의 업무량 그리고 수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프리랜서 그리고 혹은 개인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에 요기요 측은 일부 라이더들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라이더의 소득 보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급을 올린 것이고 주문이 몰리는 점심 시간대 등에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거절해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고용노동청이 요기요 라이더들 일부의 진정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니 갈등의 봉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조한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 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노조원들은 9일 오후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도로공사에 진입해 사장실 입구 등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1,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도로공사 점거에 나선 겁니다.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745명에 대해서만 자회사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산성 둔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5에서 2.6%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낮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높이지 않은 범위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한해는 향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티비가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수습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본사 취재기재와 영문기자, 지역본부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로 학력과 연령, 국적 등은 무관하며 오는 20일까지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이며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과 1, 2차 필기, 역량과 심층면접, 임원면접 등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모집 소식은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부대 축소가 추진되면서 강원 접경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원도 5개 접경지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강원 접경지에서 2만 6천 명의 병력이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면회객 감소는 물론이고 식재료 납품 중단 등 연간 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화천과 양구 등 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조성된 곳은 벌써부터 피해가 큽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문 닫는 게 거의 많을 거예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 접경지 5개 군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 등 종합적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5개 시군 군수들이 모여서 공동대책위원장을 뽑고 여기에 추진체계를 재정립해서 행동에 돌입하는... 이들 지역은 이번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폐광지처럼 접경지역특별법을 제정해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립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군부대 철수 후 남은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데 한몫 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번 총선 출마자 공약에 접경지 관련 대책을 포함시키는 등 지역 정치권 압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 접경지역 5개 군의 공동대응이 군부대 축소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뒤 일본산 식품은 불매운동 대상이 됐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도 방사능 걱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를 계속 완화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된 일본산 식품은 5톤. 줄어들고 있지만 커피나 식품 첨가물, 수산물 가공품 등에서 꾸준히 검출됩니다. 문제는 방사능 검사가 표본 조사 방식이라 문제 식품을 다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정부가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표본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이상 빈틈은 불가피한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산지 표시를 완화하는 정부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은 지난 7월 미량의 가공품 원재료는 표시 생략을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원래도 쌀과자처럼 제품명에 농수산물 명칭을 쓰일 때만 전체 재료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고, 그 외에는 가장 많이 든 3개만 표시하면 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수산물 명칭을 쓴 제품에서도 함량 5% 미만 재료는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가공식품을 조리해 파는 음식점도 가공품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했던 거를 주원료 3개만 표시하도록 바꿨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배달 제품은 원산지를 포장재가 아닌 영수증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일본산 방사능 식품에 대한 걱정은 커지는데,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 규제는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액정 화면이 접혔다 펴지는 폴더블폰에 등장해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고성능 스마트폰 두 대값인데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는 출시하자마자 첫 물량이 다 팔렸는데요. 문제는 접는 화면의 핵심 부품이 일본이 콕 집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품목이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239만 8천 원. 웬만한 대형 가전이나 컴퓨터보다 비싸지만 갤럭시 폴드 첫 물량 3천여 된 출시와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화면이 접었다 펴지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에 등장해 20대에서 30대 신제품 마니아들이 열광한 겁니다. 이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은 당연히 액정 화면입니다. 중국 화웨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었다 펴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이 기술을 구현 못해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갤럭시 폴드 출시는 삼성의 기술적 우위를 보여준 것이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주 얇고 유연한 화면의 보호를 위해 붙이는 투명 필름입니다. 이 필름의 재료가 바로 7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세 가지 품목 중 하나인 플로어린 폴리이미드. 삼성은 첫 폴더블폰에 일본산을 전량 썼는데 일본은 수출 규제 발표 뒤 단 한 건의 허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선도할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무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노력만 하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 삼성은 아직 갤럭시 폴드 생산에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폴리이미드는 국산도 있는 만큼 공급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시험과 안정성 확보에 최소 석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백화점의 추석 초고가 선물 세트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실속형 제품 수요가 급증해 명절 선물 양극화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 와인 5병은 한 세트로 가격은 2,500만 원에 달합니다. 한 백화점에서 이 와인 선물을 두 세트 준비했는데 지난 5일 한 세트가 팔렸습니다. 이처럼 초고가 상품 수요에 힘입어 4대 백화점의 선물 판매액은 작년에 비해 평균 10% 늘었습니다. 이 외에도 백화점들이 내놓은 고가, 한정수량 상품들은 추석이 되기 전 동인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한 백화점은 200만 원, 12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각각 15개, 60개 내놨는데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모두 팔렸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은 지난 4일 기준으로 10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가 100개 판매됐고, 350만 원에 달하는 골비 세트가 10개 팔렸습니다. 실속형 제품의 수요 역시 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올해 추석 선물 세트 중 5만 원이 넘지 않는 선물 세트 매출은 작년 추석 시즌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가 내놓은 만 원대 샴푸, 비누, 칫솔 세트의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 85% 급증했습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경향의 확산으로 선물 가격대의 양극화 현상도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이동훈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는 LED 마스크 광고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LED가 달린 이걸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의학 당국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에 불과하다며 이들 제품 온라인 광고 수백 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 LED 마스크 판매 광고입니다. 주름 개선과 안면 리프팅, 여드름 완화 등의 효능 효과가 있다는 게 광고의 핵심입니다. 덕분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내용의 광고 943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 판매업체의 시정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의 이유는 의학적 효과가 검증된 적 없는 일반 공산품에 불과한 LED 마스크를 마치 의료기기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각처는 주름 개선이나 피부 질환 치료용으로 팔려는 LED 마스크는 효과 검증을 거쳐 의료기기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LED 마스크는 효능 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제품 구매 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각처는 최근 모바일 쇼핑 등이 급증함에 따라 생활 밀접 제품을 중심으로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온라인 광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이승국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어제 공채가 줄고 특채와 같은 수시채용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수시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시채용이 결코 반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얼마 전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하반기 실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2,405명을 대상으로 실입직 채용 전형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인 54.8%가 수시채용의 확산이 본인의 취업에 유리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의외네요. 정기적인 채용이 줄어들고 수시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률로 높아질 테니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기업 신입 공채가 폐지되고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채용 전형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역시 절반 이상인 53.2%가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고 답했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30.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변화로 보인다는 응답자는 15.9%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수의 취업준비생들이 수시채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네, 수시채용 확산을 긍정적이라 생각하는 이유 중엔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질 것 같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는데요. 복수응답으로 59%의 응답자가 취업 시즌에 집중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질 것 같다는 답변을 해서 오히려 수시채용에 더 많은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또 48.7%는 기업별 채용 규모가 더 증가할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도 40.2%의 비율을 보여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실제로 공채 시즌에는 다양한 기업에 지원서를 내지 못하지만 수시채용이 시작되면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하고 또 그 기간만큼은 지원하는 한 회사에 취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수시채용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수시채용의 확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엔 채용 규모의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기업별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답변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복수응답으로 57.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2위는 모집 시기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취업 스트레스를 더 높일 것 같다는 답변이었는데요. 이 역시 52.6%의 응답률을 보여 수시채용의 고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34.3%가 뽑은 취업하고 싶은 업계나 직무를 정하지 않으면 취업에 성공하기 더 어려워질 것 같다였는데요. 4위는 모집 시기를 놓쳐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로 33.5%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수시채용을 긍정적이라고 뽑은 취업준비생과는 상반되는 이유였네요. 오히려 기업의 채용 인원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높아질 거라고 답을 했네요. 이렇게 수시채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취업준비생의 입장도 일면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시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시채용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공채와 수시채용에서 모두 중요한 건 지원자가 얼마나 해당 기업에 걸맞는 인재이냐겠죠. 이 때문에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 들지 모르는 채용공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세운 기업은 전체의 51.1%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반기 공채에서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뜻이겠죠. 아직 본격적으로 수시채용의 기회가 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하반기 채용을 놓친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꼭 기회의 장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어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